또 엄청 이쁘게 생겼네 너무 예쁘다 아니 터키는 공항에도 고양이들이 돌아다닙니다 너네 짐검사단 하고 들어왔니? 여권은 있어? 양국 터키의 공항 지금 저희 원래 비행기가 3시 반인데 갑자기 오더니 혹시 비행기 1시 50분까지 타도 되냐 어차피 마케도니아 가는 비행기는 똑같은데 그냥 빨리 이스탄불 가 있으라는 거지 그게 낫겠다 싶어서 알았다고 했어 근데 원래 이렇게 시간을 바꾸나 비행기를 그러게 이렇게 바꾸네 난 이스탄불까지 가는 거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시는데 여러분 지금 친진님이 되게 못생기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거보다는 괜찮습니다 근데 좀 카메라가 좀 너무 못됐네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아 맞네 그러니까 못생겨도 그냥 이쁘다고 해주세요 12시 지났구나 어 어 요거 생일 축하해 고마워 생일선물 저희가 하필 또 신빈님 생일날 웬만하면 생일날 피해서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딱 마케도니아 숙소가 6월 13일부터 비어있고 여기 숙소는 6월 13일까지가 딱 한 달 딱 채울 때라 어쩔 수 없이 뭐 이게 여행자의 숙명인 거지 나는 빼도망 속 못하는 여행자다 생일에도 여행자처럼 공항에서 보낸다 나는 그래서 이번 몇 번째 생일이냐 너무 마음에 들어 어쨌든 그래요? 뭐 미역국을 못 먹고 뭐 미역국은 내가 가서 끓여줄게 아 그래? 여기 있잖아 한 5개? 내가 소고기 소고기 미역국 끓여줄게 나는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그럼 돼지고기 미역국 끓여줄게 상하니까 간식아 그럼 미역국에 삼겹살 해줘 그러시죠 그리고 너 이제 내가 이제 누나니까 누나 이제 존댓말하고 누나 깍듯이 모셔 알겠지? 누나 외국에서는 나이 차이 나도 그냥 친구예요 야 우린 한국 사람이야 누나 너 장유유 사 몰라? 존댓말해라 누나 말 잘 들어 아따 1절만 하세요 부장님 진짜 우리 부장님 갈수록 말이 많아지 아니 그래서 신디님 저희 마케도니아 가는데 네 뭐 하는 나라인지는 아세요? 제가 알겠어요 공부 안 하셨어요? 네 뭘 공부해 내가 공부 안 하려고 내가 노는 건데 네가 대신 뭐 알겠지 그래서 북마케도니아가 뭐하는 데인데요? 북마케도니아는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 발칸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오 발칸 반도 발칸 3국 그건 발트 3국이고요 아 맞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고 되게 조그만 소국이에요 음 어디에 있는 거죠? 발칸 반도라고요 발칸 반도가 어디 있는데요? 그리스 위 아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가 여기저기 있지 않나요? 그리스가 왜 여기저기 있어? 어쨌든 발칸 반도에 있는 소국인데 이제 오우리드라는 그 마을이 호숫가를 낀 되게 오래된 마을이에요 네 거기가 이제 물가가 저렴하고 호수를 껴서 유럽 은퇴자들한테 갑광받는 아 또 휴양지로도 되게 좋은 물가 저렴하고 날씨 좋고 또 마을 예쁘고 저희가 또 그런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호수 못참지 유럽여행 올 때 가장 기대했던 한달살기 장소 중 하나가 여기요? 어 오우리드에요 뭐 기대했던 곳이 많긴 한데 안탈리아, 트빌리시, 리스본, 오우리드, 시칠리아 이렇게 5개가 되게 기대했던 5곳인데 근데 그 안탈리아도 좋았고 리스본도 좋았고 트빌리시는 좀 거시기 했죠 트빌리시는 좀 거시기 했고 이번에도 거시기 할 차례인가? 아니 이번엔 좋을 차례죠 근데 나는 뭐 북마케도니아를 이름만 들어가지고 솔직히 진짜 아예 느낌이 안 와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뭐 풍경이 어떤지 건물이 어떤지 아예 느낌이 안 와 그러면 지금부터 보러 가시죠 가봅시다 고고 자 일단 인스탄보로 갑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생각에 좀 설렘 아예 먹고 싶어서 빨리 먹고 싶어요 오우 부장님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데? 일어나세요 용서요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짠 이스탄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콘센트를 좀 찾아옵시다 와 근데 공항 진짜 이쁘게 잘해놨다 이 듀티프리 뭐 이런 샷들이 엄청 이뻐요 진짜 와 진짜 신고하세요 님은 가서 좀 물 좀 사오실래요? 어 저 오늘 생일인데 자 지금 여기가 스코페 공항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공항 진짜 조그맣고 아까 내리는데도 주변에 산이랑 되게 작은 마을 밖에 없어요 여기가 수도인데 지금 앞에 버스 타야되는데 버스 저 표 파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오더니 버스 없다고 아 맨날 없대 저 인간들은 근데 이렇게 떡하니 떡하니 있는데 여기 아줌마 나와있어 티켓을 한 잔당 180대나루 주고 샀습니다 182만 3600원 하는거죠 여기는 뭐 화폐가 뭐라고요? 대나루 대나루? 자 드디어 마케도니아에 도착을 했고 북마케도니아였죠 지금은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가 엄청 좋고 이제 저는 여기가 두 번째에요 네 옛날에 12년 전에 여기 한번 왔었고 12년 전이라 사실 엄청 많이 바뀌었을라나 싶기도 하는데 마케도니아 그렇게 발전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안 바뀌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가 공항 주변이라 그런건가? 그래서 그냥 들판이라서 안 바뀌었는데? 되게 유럽의 변방의 소국이라 나는 여기 딱 그냥 도착해서 드는 느낌이 사람들이 생긴게 아 러시아? 러시아 쪽이죠 슬라브니까 그리고 문자가 다 키리 문자 쓴다는거 자 도착했습니다 일단 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트표부터 끊고 그래야 하는데 버스터미널이 어디냐 어 버스 엄청 귀엽다 여기에요 기억났어요 오니까 이골다리에요? 어 어 아프토부스카 스탄치아 스코페 스코페 오토버스 청거장 스테이션 자 이제 여기서 오호리드 가는거를 타야되는데 오호리드에 오실래요? 오호리드에 오실래요? 오호리드에 오실래요? 오호리드에 오실래요? 또 새로운 운동농이가 재밌다 그치? 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렇게 새로운 운동농이가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또 오니까 더 재밌는거 오호리드에 오실래요? 오호리드에 오실래요? 감사합니다 넘버 에이스래요 티켓인가 봐요 이렇게 하나씩 음.. 저기 좌석번호가 써있나? 흐흫 다 키릴문자나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 10번 시대시대 시대시대 아 이게 그거야? 좌석 오우 너가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 지금 또 마침 뻐정에 바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심카드 파는 데가 저희 여기가 28일 29일 있는데 딱 30일 쓸 수 있는 거라 딱 좋아요 지금 버스 탔구요 근데 지금 유심을 못 샀어요 웃긴게 콜센터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지금 아침부터 슬퍼 먹고 있어서 전화 안 받는 거라고 얘네 맨날 일 안하고 너무 웃겨 여기도 진짜 이 일을 이렇게 똑같이 근데 내가 12년 전에 마케도니아 와서 느낀 거랑 똑같아 아 그래? 거기도 이렇게 일처리가 계속해 일처리 보다도 그냥 얘네 마인드가 아 그게 좀 있는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하기로 하고 일단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 여기가 그렇구나 재밌는 마인드가 웃기네 아무튼 저희는 오후리드로 갑니다 오후리드 아 이제 4시간 동안 부착해야겠어 너무 힘들어요 여기 버스 터미널이 제가 12년 전에 왔던 버스 터미널인데 버스 터미널 오니까 기억나요 여기서 동네 꼬맹이들한테 쫓게 다녔어 왜? 그때는 여기 진짜 한국인이건 중국인이건 동양인 자체가 없는 나라였거든 그래서 동네 꼬맹이들이 나보면서 아 막 사진 찍어달라고 쫓아다니고 찍게 해가지고 어 뭐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제 키찬만 알아들었어 지금도 그러려나? 요즘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지 않을까 12년 전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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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이 넘었어 자 지금 5월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고 이제 시내까지 가야돼요 택시 택시 how much? 센터 300 sorry 300에 300에 오케이 땡큐 저희 포스트가 얘기를 했어요 100 이상 절대 주지 말아라 근데 300을 부르고 자빠졌네 헬로우 시티 센터 200? 100? 노? 파티지안스카 스트리트 포스트 오피스 포스트 오피스 원피프트 라이트? 야 오케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시통 아직 어디가? 잔 돈이 없나 보니 신종 사주실법 전부 카지노다 집들이 여기도 카지노 여기도 카지노 카지노 들어왔어 땡큐 여러분 나이스 데이 도착을 했습니다 400 받았죠 잘 네 지갑에 잘 넣었어요? 아니요 일단 집에 갑시다 앞에 바로 호수 저기 호수 뭐야 호수? 물 반짝이는 거 어 자 일단 바로 옆에 화장실부터 보시죠 아 세탁기 세탁기가 있구요 깔끔하죠 대신에 오야 저 샴푸는 다 있네 샴푸 괜히 사왔다 그러게요 어 잠깐 나 밟아 고생했다는 흔적 신지님 고생했 생일선물로 양말 사드릴게요 형 왜 쳐주세요 아 주방 일단 가장 중요한 주방인데 냉장고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작진 않아 아 그러게 나름 쓸만한 사이즈네 아 근데 주방이 작네요 아 주방이 작고 위에 뭐 국자나 집게 뭐 키친타월도 있고 어 접시 있네 오 맥주잠도 있고 마인참 뭐 잠났네 샴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거실인데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이 디자인 보면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한국 빌라 한국에 어허스 신수 빌라 어 고향에 온 듯하니 기분 요것도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이런 이런 의자들 창이 넓다 에이 앞에는 완전히 건물 뷰네 그래도 올드타운 뷰가 조금 나오네 진정다 오 오 침대 장물 오 깔끔하네 응 침대 장물 진정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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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수이스! 그치? 어 맞네 야 호수 물 색깔 봐 와 엄청 깨끗하네? 맑다가 이거 물고기도 있다 여기가 지금 만약에 벼트 정막해 있는 그냥 마을 부득간데도 이렇게 맑아요 우와 저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지금 올드타운 쭉 있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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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올드타운이 쭉 있는 이런 동네입니다 예쁘죠? 엄청 기대돼요 그쵸 한글 오우 저게 왜 우리 미래가니 축포야 축포 와 장난 아닌데 소리가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빨리 장보고 들어가자 아 진짜 예쁘다 기분 좋아졌어 마케도니아 돼지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12권은 거야? 왜 나한테 손가락질해? 돼지다 돼지 삼겹살 키로그램에 315원니까 키로그램에 6600원 오우 오우 괜찮네 나쁘지 않네 싸다 싸 맥주 맥주 가격 좀 보자 40 40이면 얼마야? 800원 880원 이거 한 병에 880원 엄청 싸진 않네 큰 맥주가 있네 큰 거 1.5리터 좋네 1.5리터 99 92 괜찮네 1.5리터에 2천원 하네 할라피뇨도 사고 와인도 사고 맥주도 사고 지금 저희 고기 1.3몇 키로에 와인 1리터 맥주 1.5리터 할라피뇨 물 이렇게 사는데 14,500원 정도 와 싸긴 싸다 자 그럼 일단 비가 오니까 집까지 좀 뛰어가겠습니다 카메라 끄고 뱃살 가리고 고기 1.5리터 고기 2.5리터 고기 2.5리터 고기 2.5리터 고기 2.5리터 고기 2.5리터 신디님 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썩님이 차려준 거예요? 미역국이 색깔이 왜 이러냐 엄청 뚫었네 아무튼 맛있게 한입 해보시죠 미역국 왜 이렇게 대접해요 제가 많이 먹을 거라서 미역이 근데 별로 없는데요? 남은 거 다 털은 거예요 미역보다 소고기가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요? 거의 소고기 몇국이죠 와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 진짜 맛있다 소고기가 맛이 괜찮더라고 고기도 식기 전에 좀 뭐해요 이거? 걔는 소고기 걔는 돼지고기 맛있다 맛있다 응 여보 맨날은 나 생일 해줘 여보 응 내 생일 소환이 있어요 응 끝났어 그건 이걸로 음 너무 맛있다 방금 고기에다 밥풀 흘린 거 같은데 같이 먹는 거니까 깔끔하게 좀 먹어 주세요 나도 그냥 그렇게 먹는 거지 뭐 음 와 갑자기 이렇게 와? 오 오 이거 이게 뭐지? 신드님 나이 먹는다고 하늘이 슬퍼하고 있어 하늘이 슬퍼하고 있어 하늘이 고기도 장난 아닌데 이거? 어 여러분 지금 신드님 생일 축하한다고 하늘이 숙절내리고 있습니다 뭐 한 거야 진짜? 야 우박이야 우박이라고? 우박? 오 오 야 우박 들어왔는데 우박이야 우박이야 우박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지금 들어왔어 집에 어머어머어머 여러분 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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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우박으로 변했어요 네 생일이라고 하늘이 노했다 네 어머 워매 야 잠깐 무서운데? 와...어머어머야 문 닫자 헉? 어머어머 왜 창문 막... 와... 확보 튀기는 것 같아 아 우박이 내리냐? 6월달에? 6월 중순에 아니 아까 말해도 엄청 화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친다 헉! 어머 깜짝이야 오 쩐다 날씨 여기 북마케도니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아 와... 내 생일하고 이렇게? 지금 막 축포 터트리고 난리 났어 밥이나 드십시다 자!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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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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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원 소원 드리겠습니다 안 들리게 들어요 꼭 이번 연애도 우리 소원이 말을 잘 들었으면 들린 것 같이 소원을 그렸는데 자 그럼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와! 나 여기 해외와서 첫 생일이네 그렇죠 우리 초가 몇 개에요? 초 그냥 있는거 다 꽂았는지 1,2,3,4,5,6,7,7,8,9,12, 4,5,4,5,5,5,5,6,5,0,5,5,5,6,5,6,5,5,5,5,5,5,5,5,5,6,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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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6,5 오 12살 12살 이거 초 잘 보관해라도 내 생일 때 써야되니까 그래 4개월밖에 안 남았다. 형 잘이다. 이제 20여성 먹었으니까 30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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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여성 먹었어요. 이제 청년통이 아니고 오옇다. 중년의 여성이라던가 오늘따라 더 중후해 보이지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한 번 고민하지 마세요. 내 카메라 울렁 좀 만졌으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빨리 드시긴 한데